뒤돌리기 패턴 1입니다. 어떤 당점과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배치에서 가장 치기 쉬운 방법은 하단 당점을 주고 강하게 쳐서 끌어치는 뒤돌리기로 득점하는 방법입니다. 득점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두껍고 강하게 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배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배치까지도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공략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지 않더라도 그림처럼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짧게 만드는 방법으로 공략한다면 다음 배치까지도 나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득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두께와 당점 그리고 큐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당점이 너무 높으면 길게 실패할 수 있고요. 너무 낮으면 짧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큐스피드 또한 너무 느리거나 빨라도 공의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길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께의 정확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습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 득점할 수 있게 된다면 연속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요. 다른 배치에서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